그의 감차고 위협적인 단태에 불병의 주로는 좁아지고 남은 천만 심장은 터질 듯한 환위로 넓어지는 강력스러운 순간입니다 창으로 많은 것을 재웠습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보급강령의 사명 우리 힘으로 기어이 실현해야 할 동산주의 기성을 재웠습니다 소령이시오 능력만 내리시라 얘는 관계가 없다 빗방 빗발치는 죽선일 2월은 무능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빗방 빗방때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